방과 조합이 강아지 난 몽크dire브 일일 몽크 오늘 일일 몽크로 나와주신 나위 어머니스! 제가 어린이라든가 지금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한국에 든지 오우우우 아우우우 한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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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가ù 주민기 아멘 아멘 Apakah kau coba untuk merafikmah Keikhlasan hatiku padamu Betapa ku mencoba Mendapatkan secebis kasihmu Apakah kau tak untuk menentukan Di antara gajah dan bermata Betapa terlahanku Memaksaku mengundurkan diri Terlalu muling menonton Kisah Jangan menunggu Terla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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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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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랑은, 이 자랑은 이 자랑은 정신이랑 필수지. 아~~ 이거 보고잉? 여자는 이걸 대함하고 싶어. 아 말로는 변경자 좋겠다 사겠는데? 어 제가 잘한 게 좋죠 노래 너무 좋지 손님과 시스템 사장 사장 그리고 예쁘다 연기 여기 여기 그 여자랑은 관계없습니다 그 여자랑은 관계없습니다 결혼식? 결혼식? 근데 그 여자가 이 촬영을 봐서 트위터에서 뒤에 한 마루 없는 자키바레 메시지를 보냈네 답이네 답이네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고 응 어쩌지 목소리가 힘들었지 떨림 떨림 처음으로 들었고 두둥 소리가 됐어요 말레이시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는 게 어때? 그 사람의 회전을 받더라구요 그 여자들에게 감사해야겠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 노래 너무 좋아 말레이시아에 좋은 노래들 많이 좋아 맞아 맞아 다들 뭔가 일자리 진짜 재밌어 노래 진미약이랑 같이 들으니까 재밌어 그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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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걸 먹어도 될 거 같아 이동은 그는 저한테 좋은 날이 없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